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애하라.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민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고 이제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서 이제 응답 주시는 것 따라서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유일한 자랑이죠.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행한 한례 그리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권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한례를 받는 것들 그것을 바로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핍박하는데 거기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주장했던 이신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안 된다. 한례를 받고 율법 행위를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안 받으려고 그 수단으로 또 한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종의 율법의 명예를 맺지 말고 또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이제는 오직 복음과 이 전도, 선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만을 바로 우리의 이제는 언약적 한으로 삼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주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어떤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풍성한 열매와 은혜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아스를 꺾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인 사울보다 더 큰 칭송을 받고 이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사울왕이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이 다윗이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했을 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고 이 자는 바로 우리의 장군이었던 골리아스를 죽인 자이기 때문에 처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미친 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협을 이제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로 드린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하신 여호와입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악이 없고 모든 면에서 선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 바로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주된 관심과 그리고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날마다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맛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옵니까?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근심 염려에 빠져 있고 또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내 안의 미움과 불평과 또 불신앙에 가득 차 있다면 지금 나는 100%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각이 날 때 이제 보좌의 축복, 시공간초월 2, 3, 7, 빛의 3초월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영혼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응답이 따라옵니까? 내가 있는 곳 또 내 업의 현장,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서론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최고의 행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히브리 원어는 예헤세라고 하는데 도피와 피난의 의미도 있지만 바로 신뢰와 소망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히 하나님께 피신하란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도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위기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발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큰 영적 성장을 이루는 가장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마누엘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얼마나 먹이를 잘 잡겠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능력자들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올해 원단 말씀은 뭡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골레서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제 우리 대교구 목사님들하고 회식을 또 회의 후에 회식을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 발산역 사거리에서 교회를 오는데 이 차를 타면서 밖을 쭉 훑어보면서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갔었던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상호를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다녔던 그런 가게들이 문 닫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저는 뭘 느꼈냐 어떤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마음이 저 불신자들이 보금 몰라서 얼마나 어렵겠냐 결국 경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근본이 보금 아닙니까 답을 몰라서 방하고 눈물 짓는 저 불신자들에게 보금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한 번더를 통해서 이제 팀으로 또 혹은 나 혼자서 이제 내 스케줄 속에서 또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보금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에서 건지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자랑하는 가장 복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애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의 말씀처럼 이 교만한 자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질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왜?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리고 영적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내 한계 거기에 늘 갇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또 제가 사회관한 교구 현장에 새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족이 어디서 등록을 했느냐 세종시에서 본당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가정인데 지난주에 처음 오신 게 아니고 계속 오시다가 지난주일에 등록을 하시고 어떻게 오셨는지는 제가 아직 못 만나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종시에서 매주 본당으로 오신다니까요 현장 예배를 그래서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이제 현장 예배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현장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 이 현장을 이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누가 날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런 것 상관없습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예배 승리하시고 받은 강단 말씀을 24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청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자에게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